안녕하십니까.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해외 옵션 매도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2023년도 잘 보내셨습니까? 새로운 2024년 갑진 년이 시작됐습니다. 모두 다 원대한 꿈을 꾸고 투자의 세계로 들어오셨을 겁니다. 올해는 반드시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제3강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오늘 부재가 좀 깁니다.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하는 방법 증거금. 그냥 부재를 간단하게 증거금 이렇게 하려다가 증거금이 왜 필요하느냐. 또 증거금 쓰임이 뭐냐. 결국은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한다는 것. 제가 해외 옵션 매도의 가장 큰 장점이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한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 진입할 당시에 대략 이 정도 수익률을 바랄 수 있겠구나. 라는 측면에서 해외 옵션 매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증거금이에요. 그래서 오늘 증거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방송 끝나고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지난 강의 때 제가 공부거리로서 여러분들에게 뭘 드렸습니까? 농산물 팔진법을 십진법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농산물, 보통 대부분은 십진법인데 농산물은 팔진법으로 표기가 된다 했습니다. 어떤 증권사는 십진법으로 한다는 수도 있는데 대부분 증권사가 농산물은 팔진법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팔진법을 십진법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전번에 강의 때는 십진법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그 십진법을 전환했으면 십진법으로 팔진법을 십진법으로 전환했으면 달러 가격으로는 대체 얼마냐라는 걸 계산하는 방법을 표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 후에 공부거리로서 또 선물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노란톡 안내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입장하셔도 되고 또는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균을 치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곳에 오셔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방송 후에도 농산물을 십진법, 팔진법을 십진법으로 전환해서 달러 가격으로 얼마다라는 걸 완전히 숙지하게끔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여러 번 반복하면 외우죠. 우리 구구단 외우듯이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속도가 빠릅니다. 마지막까지 방송 놓치지 마시고 들으시면 여러분 2024년도 갑진년에 큰 수익을 안겨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맨 처음 꼭지에 한 주간 세계시장 동향과 다음 주 예상.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첫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세계시장 동향과 다음 주 예상. 예상이라는 게 제 예상이 항상 맞다는 건 아닌데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강의 때보다 오늘 시간을 좀 할애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주요 상품 가지고 주요 지수 가지고 한번 자세히 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선물. 항상 저는 우리나라가 먼저입니다. 산몰물 선물입니다. 전고점. 지난 8월 달에 찍었던 전고점을 연말을 두고서 2023년 연말을 두고서 갱신했어요. 이때부터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12월 중순경부터 산타랠리라고 많이 부르죠.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어는 전고점을 뚫렀어요. 그리고 이날 최고점이 언제냐. 2024년 1월 1일입니다. 2024년 첫날이에요. 첫날. 최고점 찍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까지만 해도 1월 2일 첫날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 들떴습니다. 아 이제 3천을 찍고 4천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다. 어떤 분들은 전제조건을 깔기지만 5천까지도 내다보는 분이 계세요. 코스피 지수를. 그런데 첫날 마지막 날 엄청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1월 2일 2024년 첫 개장날 곡점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음봉 보이시죠? 상당히 음봉이 깊어요. 그리고 전고점 원래 이게 저항선이었는데 저항선을 뚫렸죠.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제와 어제 또 오늘 오늘 지금 제가 이 화면을 캡처할 때는 얼마입니까? 350.20 이였는데 종가는 좀 더 하락했습니다. 349.20 얼마일 거예요. 어제와 오늘 한 주간 정리하면서 이 크게 버티고 있던 저항선이 지지선도 쉽게 무너지고 다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들려온 안 좋은 소식은 또 뭡니까? 건설 쪽에서 태형건설 쪽 많이 얘기가 나오죠? PF 쪽에서 지금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또 가장 큰 우리 무역에서 중국과의 무역에서 계속 무역 적자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무역에서 좀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오늘도 북한과의 지금 관계가 있어서 좀 좋지 않고요. 지금 과연 2024년 우리나라 기수는 4천 3천 지금 2천 때니까 3천 4천 최근에 불과 2사이 때 여러 전문가들 3천은 충분히 간다. 4천 5천까지도 간다 라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녹록지는 않겠다. 녹록지는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주식은 올라야만 수익입니다. 그런데 옵션은 특히 옵션 매도는 코스피 지수가 오르든 하락하든 오르면 어른대로 내리면 내린대로 전략만 잘 세우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수단입니다. 해외 옵션 매도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우리 코스피 선물 지금 하향을 했으니까 일반 차트론자들은 보통 11선 21선 5일선 21선 21선 21선까지는 한 번 닿지 않겠냐. 만약에 더 하락한다면 61선 61선까지는 335 선물로 본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한 번 하락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등을 하더라도 한 번 터치하고서 반등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무너지면 전주점 가야 되고요. 그래서 약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을 하실 때 국내 하시는 분들 참조하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제 예상은 100% 확신이 아닙니다. 이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할 말이 좀 많다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이슈는 뭐예요? 작년 내내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 금리입니다. 금리. 올해 금리 인하를 언제 시작할 것인가. 한다면 몇 번 인하할 것인가. 이미 컨센서스는 금리 인하로 이제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한다면 대체 몇 번 할 것이냐. 세 번? 네 번? 어떤 또 전문가들은 일곱 번까지 얘기해요. 일곱 번까지. 가능하겠냐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세 번 많으면 네 번 예상하는데 지금 이게 화두입니다. 금리 인하를 주로 3월입니다. 한다면 3월달에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더 미룰 것이냐 또 한다고 하면 몇 번 인하할 것이냐 미국 연방준비제도 많이 들어보셨죠? FED 해가지고 연준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준하고 FOMC 의사록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12월달에 무슨 발표를 해요. 그걸 이제 1, 2주 중 지났다가 의사록을 공개해요. 처음부터 공개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공개 내용을 보면 큰 내용이 없어요. 12월달에 파월 의장이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지금 약세예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월 추가 이 발표에 있고 나서 3월 미국이 좀 활약했거든요. 3월 3월달에 기준금리 인하겠다. 추가는 아니에요. 새로 처음인데 처음. 3월달에 기준금리 인하하겠다. 가능성이 원래 그 당시만 해도 90%였어요. 전문가들이 의견하기를 90%가 3월달에 첫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의사력 공개 공개 이후에 71%로 지금 약화됐습니다. 기대가 좀 낮아졌어요. 그 결과 연초부터 미국이 요동칩니다. S&P 먼저 보겠습니다. 이 파란 음봉 보이시죠? 이 날이 마지막입니다. 10월 28일 미국장으로 이 파란 음봉 이게 첫날이에요. 첫날 새해 첫날입니다. 그런데 음봉이죠. 그런데 우리는 양봉이었죠. 우리 코스피 한번 볼까요? 새해 첫날 우리는 큰 양봉 양봉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음봉이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우리가 먼저 시작하잖아요. 시간이 빠르니까 그 다음에 선물은 24시간입니다만 미국 정규 시장은 밤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봉이 그려진 거예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그 다음날 음봉이 센 거예요. 실제 미국 이 음봉은 크진 않아요. 그런데 미국이 기침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독감에 걸린 음봉이 상당히 깁니다. 미국의 음봉은 첫날 약했었는데 그 다음날 우리는 상당히 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하락 중입니다. 오늘 또 이 시간도 약간 보압권에서 움직이는데 약보압이에요. 약보압. 오늘 또 미국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변동폭이 약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미국도 지금 상당히 년 초부터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대부분이 보십시오. 엄청 랠리를 펼쳤습니다. 우리 산타랠리 국내에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부다 들도 있었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S&P 기준으로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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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 간다 라는 말도 있었는데 또 어떤 신중론에서는 작년 말입니다. 작년에 올해 올해 2024년 예상할 때 신중하자 조심하자 너무 안 쉬고 달려왔다. 안 쉬고 달려왔다. 그래서 좀 조정일지 약한 조정일지 아니면 좀 이게 이 정도 4천 6백 정도까지 우리 국내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차트론자들은 보통 예상할 때 지지선들 4천 5백 4천 6백 정도까지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 라는 예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옵션 매도는 이런 것 상관없이 하락하면 하락한 대로 상승하면 상승한 대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이나 주식 하신 분들은 좀 유념이 유념이 봐야 됩니다. S&P하고 또 대표적인 게 개인들은 나스닥을 많이 보죠. 보십시오. 전 고점을 갱신하고 한동안 계속 위기해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우리나라처럼 저항선이 다시 지지선으로 바뀌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나스닥을 보면 비슷해요. 나스닥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아마 21 2평선 21 2평선이 나스닥이 좀 더 강해요. 왜 그런 거 하니 기술주들 기술주들이 주로 나스닥에 포진되어 있는데 연초 들어와서 기술주들이 좀 안 좋았어요. M7 그럽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들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애플이니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런 종목도 몇 개 있습니다. M3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S&P 있는 것보다 좀 더 21 2평선 더 아래에 있어요. 좀 더 빨리 기울기가 더 빨리 내려왔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미국 시장도 수요일 인가요? 수요일 저녁인가요? 파월 의장이 의사라고 공개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큰 차이가 없어. 그러면 보압을 이루던가 상승하던가 해야 돼요. 그런데 큰 폭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금리 인하가 과연 3월에 이루어질 것인가. 금리는 뭐하고 연결되죠? 채권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많아요. 예측을 어떻게 할지 과연 하락으로 잡을지 아니면 여기서 터치하고 그냥 올라갈지 다시 반등할지 아니면 계속 박스 꺼내서 머무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략 대략적으로 한번 좀 터치하지 않을까 라는 예상만 할 뿐이에요. 그 다음 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금리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게 채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 무슨 말 해야 되냐 지금은 채권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채권의 시대면 계속 올라야 되거든요. 채권 매수자들이니까 근데 엊그저께 의사록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채권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채권도 무슨 말이냐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오르긴 올라요. 근데 마냥 쉬지 않고 오를 것이냐 그건 없다고요. 당연히 추세는 오른다고 봅니다. 또 하락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지지받을 수 있고요. 금리 인하가 금리를 인하하면 채권 가격은 오르는 겁니다.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채권 가격은 내리고요. 지금 이제 2024년은 금리 인하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채권은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금리를 다시 인상하지 않는 한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냥 원회의장으로 상승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구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24년 들어와서 새 벽두부터 지금 미국 시장 코스피 시장 좋지 않습니다. 대체 그러면 우리는 무얼로 수익을 낼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고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십시오. 공부하세요. 그러면 지금 주식이 잘 되면 작년 말처럼 주식이 잘 되면 오히려 옵션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식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수익 내는 분은 또 드물어요. 언제 팔아야 할지 오히려 매수보다 매도 청산이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런 고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해외 옵션 매도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이용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균을 치면 노란톡으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곳에 오셔서 질문하세요. 공부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평생 동반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자주 하는 말 눈 보이고 손가락 움직일 수 있으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욕심만 내지 않으면 손주들 용돈 충분히 주면서 나만의 경제적 자유 풍족하게 누리면서 이 방송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되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 원유 이슈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 동향을 오래 한다고 했습니다. 실은 앞으로 제 방송을 들으면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장 많이 거래하는 여러분이 설명하는 게 원유입니다. 왜? 국내에서 원유 시장이 선물도 많이 하지만 옵션도 가장 많이 거래가 이루어져요. S&P나 나사랍보다 더 현재 원유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원유 재고가 발표됩니다. 그런데 원유 재고가 감소했으면 이론적으로는 원유 가격이 올라야 돼. 그런데 하락할 때도 많아. 또 이론적으로 원유 재고가 늘었어. 그러면 가격이 하락해야 돼. 그런데 오를 때도 있어요. 휘발유가 증가했네. 휘발유가 감소했는데 또 핑계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유 재고는 현재로서는 중요할 때는 중요합니다만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고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이 미국의 원유 생산량입니다. 계속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원유를 많이 생산한답니다. 원유 가격 상방에 악재로 적용합니다. 미국 입장은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원유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인플레이션의 주범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유 가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원유 가격을 최대한 낮춰야 돼요. 그런데 반대 급변 반대쪽 오펙 플러스입니다. 여기는 자발적 감산 지금 계속 1년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 러시아가 주도해서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자발적 감산 자발적 강제 규황이 아니라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자발적 이라는 거 사우디 하고 러시아가 가장 오펙 또는 오펙 플러스에서 힘이 세기 때문에 말은 합니다만 한 어떤 나라가 우리는 소끼 팔아야 돼 원유 팔아야 돼 가난해서 안 돼 라고 그냥 감산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느슨하다는 거 당연히 감소를 하면 감산을 하면 원유 가격은 낮아질 겁니다.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딜레마가 자발적이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원유 가격의 통제력이 약하다는 거 사우디 입장에서는 늘 말합니다만 네옴 시티 건설해야 돼요. 러시아도 지금 전쟁 치르고 있잖아요. 원유 가격 원유를 팔아서 돈을 수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원유 생산은 증가하고 있고 감소 서로 맞물려 있어요. 원유 누구는 가격을 낮춰야 되고 누구는 올려야 되고 기싸움입니다. 기싸움 그 다음에 계속 지금 두 달 세 달째인가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그 전쟁의 여파로 에멘 후티 반군이 최근에 홍해에서 민간 상승 공격합니다. 이게 지금 바로 지난 주말인가요? 미국에서 또 후티 반군 배를 격침했습니다. 이때 좀 무서울 자를 썼는데 큰 이변 없이 올라갔어요.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인가요? 이란에서 폭탄 테러 지금 이란에서는 이스라엘 너희 소행이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원유시장에서 가장 중점 둘 것은 이란이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참전하느냐 참전하지 않느냐 가장 큰 화두입니다. 이 이란 폭탄 테러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지금 미국에서 중독 블링컨 국무장관인가요? 중독으로 날아갔습니다. 왜? 이란 참전 막아야 돼. 이란 참전되면 원유가격 급등입니다.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그럼 다시 미국 경기 힘듭니다. 인플레이션 고주됩니다. 또 하나 또 하나 중국 경기 원유가격이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좀 약세입니다. 현재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요. 중국도 부동산 때문에 난리잖아요.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원유수요가 좀 많아져요. 그런데 가장 지금 원유수요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니까 그런데 중국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지금 원유가격 좀 약세입니다.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원유 이월물 선물입니다. 이 추세선 지금 약 72.6 정도 됩니다. 과연 여기에서 지금 이 정도 큰 박스권인데 이 85 이 80달러를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 저점 약 67달러 정도 이상 이하로 내려올 것이냐 저는 당분간은 특별한 이슈가 생기지 않으면 이란이 참전한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마 이 정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만 내 예측에 불과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옵션 매도자들은 이 예측 크게 내 예측이 벗어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그 전략을 짜는 어디서 아래 하단에 노란톡박 안내됩니다. 그것에 오셔서 질문하고 공부하면 내상이 완전히 많이 틀렸어도 나는 원유가 상승할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원유가 하락했어요. 그래도 수익 날 수 있다고요. 또 원유가 하락할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원유가 상승했어. 그래도 수익 날 수 있다는 거. 내가 수익을 내릴 수 있는 전략이 무궁무진하다는 거. 들어오셔서 문자 샵 377을 치고 박명균을 치거나 혹은 QR 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시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잠깐 더 좀 자세히 볼게요. 원유니까. 똑같은 원유 이름을 선물 차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기간을 넓게 잡은 것은 전전점 보려고 언제입니까? 7월달에 5월달에 5월달 정도에 지금 66달러 정도 전전점 찍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기간을 좁혀서 좀 선명해 보이죠? 여기에서 과연 하락을 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하락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특별한 이변이 일어나지 않냐 중국이 완전 침태된다거나 그런데 상승도 지금 이란이 참변하지 않으면 계속 미국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상승도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라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시간을 내서 한 주간 시장 세계 시장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강인이 들어가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강의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옵션 매도 공부 들어갑니다. 지난 강의 때 옵션의 가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한 예를 가져왔습니다. 원유 3월물 콜옵션 행사값 90입니다. 가격은 0.19 프리미엄이 0.19 이게 의미가 뭐냐 원유 3월물 콜옵션 행사값 90 가격 0.19 이럴 때 이제 옵션 매수와 옵션 매도로 분리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행사값 90입니다. 그런데 옵션 매수에서 바라보는 행사값 90과 옵션 매도에서 바라보는 행사값 90이 달라요.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딱 보장마저 이건 어떤 의미다 라는 걸 곧바로 인지해야 됩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원유 3월물 옵션 만기일은 2월 14일 오늘 날짜로 40일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콜옵션 행사값 90입니다. 원유 3월물 선물입니다. 현재 72.74입니다. 그런데 콜 9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남은 40일 동안 지금 72.74이지만 지금 중동 정세가 불안한 틈을 타서 90달러 이상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옵션 매수자들은. 그런데 옵션 매도자들은 누구냐 제 아무리 상승해도 상승을 인정한다 했죠. 그 말이 뭐냐. 내 예측이 틀렸어. 그래도 90달러까지는 절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누구는 90달러까지 갈 수 있다. 누구는 90달러까지 못 간다. 그럴 때 이제 90달러 간다고 하는 사람이 90달러 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즉 옵션 매수자가 옵션 매도자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미리 돈을 줘. 얼마를. 0.19는 190달러입니다. 190달러를 주는 겁니다. 주고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옵션 매도자는 190달러를 받고 게임을 시작해요. 어떤 입장이냐. 절대 남은 40일 동안 90달러 되지 않을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본격적으로 증거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첫 강의 때 말했죠. 옵션 매도의 최대 장점이 무엇이다?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할 수 있다. 세상에 어떤 투자가 이러냐고. 은행 정기 예금 빼놓고는 정기 적금 빼놓고는 부동산? 예상 수익률을 알 수 있어요? 주식? 삼성전자 샀는데 언제 오를지 누가 알아요. 고점에서 샀으면 몇 년 동안 핏마리는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옵션 매도는 처음부터 100%는 아닙니다. 대충이나마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상 수익률을 알 수 있는가? 뭘 알아야 이 증거금과 옵션 가격 아까 0.19 나왔죠? 190달러 옵션 가격 프리미엄과 이 증거금만 안면 그래서 오늘 이 증거금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증거금은 무엇이냐? 일종의 담보금입니다. 담보 담보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왜 증거금이 필요하냐? 왜 담보가 필요하냐? 첫 강의 때 말했습니다. 옵션 매도는 이론상으로 손실이 무한정입니다. 옵션 매수는 이론상으로 이득이 무한정인데 반면에 옵션 매도는 이론상 손실이 무한정이에요. 그래서 증권사가 만약을 대비해서 증권사가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일정 자금을 미리 투자자에게서 받아두는 겁니다. 예치해 두는 겁니다. 이게 증거금이에요. 혹시라도 증권사가 떠안을 손실을 투자자 너가 돈을 좀 가지고 있어라. 그런 의미에서 증권사가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예치해 두는 자금이 증거금입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일종의 담보금이 담보금 옵션 매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옵션 매수는 그냥 내가 옵션 가격만 만큼만 있으면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옵션 매도는 그러니까 0.19 0.19짜리 190달러짜리 매도를 한다 해도 190달러만 있으면 안 됩니다. 돈이 더 많아야 돼.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증거금 증거금이 얼마인지 내가 방금 제시했던 거 사물물 원유 콜옵션 90일 옵션 매도 진입하고 싶어. 그럼 증거금이 얼마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증거금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이걸 활용 잘 하셔야 됩니다. 증거금 증거금 계산기 여기서 간략히 설명 하나 드리면 국내 증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옵션 매수 옵션을 지원하지 않는 증권사도 많아요. 해외 옵션 국내는 대부분 하는데 해외 옵션을 선물은 제공하는데 해외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증권사는 옵션을 제공하는데 옵션 매수만 가능하게 해요. 옵션 매도는 불가능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옵션 매도를 가능한 증권사가 있지만 증거금 계산기가 딱 한 곳이 있어요. 여기서 방송에서 제가 어느 방송 어느 증권사나 말하기가 좀 애매하는데 아래 노란 턱에 들어오시면 거기서는 말할 수 있으니까 증거금 계산기가 딱 한 곳 증권사만 있어요. 계속 저는 이쪽 분야니까 각각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좀 만드세요. 이걸 있어야 포지션 짜기 전에 예상 수준을 알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몇 번을 전화를 해도 실은 어제도 다른 증권사 다녀왔어요. 만드십시오. 그런데 아직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 노란 턱에 들어오시면 어떤 증권사도 설명해 드리고 장단 또 증권사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증거금 계산기 보시면 여기에 종목에 클릭을 하면 종목을 제가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하고 S가 있죠. B는 뭐냐면 바이에요. 바이. 매수, 매수. 그다음에 S는 셀입니다. 매도. 옵션 매수냐 매도. 우리는 매도죠. 그러니까 S로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 클릭하고 S로 표시하고 그다음에 수량을 하나 누르고 여기서 이 작업하는 이유가 뭐냐. 원유 3월물 콜옵션 90에 내가 매도 지지임하려고 그러는데 대체 증거금이 얼마냐. 190달러 수익을 벌려고 하는데 증거금이 얼마냐. 이렇게 세팅하고서 증거금 가계산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지증거금과 위탁증거금이 나옵니다. 우리는 위탁증거금만 보시면 돼요. 처음에 1727달러가 필요합니다. 이 증거금 계산기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한번 가장 오늘 핵심 예상 수익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유 3월물 콜옵션 행사값 90 가격은 0.19 190달러 입니다. 만기일은 2월 14일 약 잔존일 40일 남았습니다. 이럴 때 증거금이 얼마냐. 아까 얼마 나왔죠. 1727달러. 1,727달러. 성공시 예상 수익률이 얼마냐. 11%입니다. 한 달 기준하니까 약 8.25% 여기서 성공시라는 게 뭐냐. 만기일에 90달러가 안 넘는다는 거. 딱 90달러까지 돼도 상관없어요. 90달러가 안 넘었을 때 그날 진입한 날 가격으로 오늘 가격으로 190달러 진입했다 가능했을 때 한 달 기준으로 8.25%입니다. 오늘 기준입니다. 오늘 기준. 이 가격 기준입니다. 그런데 증거금은 고정인가 고정인가 이 증거금 위에서 1727달러를 했잖아요. 계속 그대로 1727달러인가 아닙니다. 나한테 유리하게 되면 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불리하게 되면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유리하게 됐어도 높아질 때가 있어요. 증거금은 매일 변한다는 거. 이걸 제가 좀 더 보여드리려고 이 방송을 하기 전부터 이걸 증거금 변화 상황을 매일 변화됐잖아요. 이 변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고생해가지고 가상으로 12월 19일부터 한번 엑셀에 메모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마 이 표는 다음 시간에도 가져올 겁니다. 만기일까지 어떻게 증거금이 바뀌는지 23년 12월 19일에 진입했다고 가상을 해봤습니다. 원유 2월물입니다. 2월물 옵션 양매도 양매도는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콜옵션과 콜옵션 매도와 푸드옵션 매도를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입일은 12월 19일이고 진입 당시 선물 가격이 대략 73달러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기초자산은 우리가 뭘 참조하느냐 2월물 선물을 참조합니다. 잔존일은 잔존일은 12월 19일에 보니까 29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할 때 제가 가상이니까 기록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까? 그 기준이 뭐냐? 기초자산 가격 2월물 선물 가격과 옵션 가격은 정상가 기준으로 기록했습니다. 정상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또 증거금은 당일 조사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뭘 조사했냐 콜옵션 90과 푸드옵션 55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콜옵션 90은 뭐라 했죠? 남은 29일 약 한 달이죠. 남은 한 달 동안 현재 가격이 73인데 현재 가격이 73인데 90달러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콜옵션 매도입니다. 또 푸드옵션 55는 뭐냐 현재 가격이 73인데 남은 한 달 동안 55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가격이 얼마 있느냐 콜옵션은 0.12 120달러 푸드옵션은 0.1 100달러 합이 얼마냐 양합이라고 합니다.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과 푸드옵션 매도 프리미엄 합한 게 합의예요. 0.2 즉 220달러입니다. 그때 증거금이 얼마 있느냐 이 핵심입니다. 1,679달러야. 그럼 당연히 220 나누기 1,7,1,6,7,9 나누기 하면 예상 순위를 나오겠죠. 그런데 이 증거금이 항상 1,679달러냐 아니라는 거 바뀐다는 거 기초자산 가격 기초자산 가격 보겠습니다. 12월 19일 날 73달러에서 20일 날 74.22 이때부터는 정상가입니다. 73.89 73.56 이날 가장 많이 올랐죠? 거의 2.5포인트 올랐죠? 75.57 그리고 또 하락해가지고 얼마? 15일 날 1월 2일 날 15일 남았을 때 이 73이 70.38 약 3포인트 2.7포인트 정도 8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럴 때 증거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79달러에서 어? 늘었네? 1,769달러 어?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늘었네? 2,295달러 2,263달러 어? 2,000달러 계속 넘었네? 가장 많은 게 2,631달러까지 12월 27일 날 그리고 좀 약화돼가지고 이날 좀 약화돼가지고 2,000달러 초반대고요. 다시 이제 1,900달러로 왔다가 다시 2월 4일 날 2,20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진입할 때 증거금은 1,679달러였지만 바뀐다는 거 자, 근데 프리미엄을 보겠습니다. 프리미엄을 처음에 0.2이죠? 어? 프리미엄이 계속 낮아졌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나한테 유래하게 된 겁니다. 수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야. 수익이 어? 바로 그 다음날 70달러 발생했어. 100달러 발생했어. 110달러 120달러 어? 150달러 160달러 180달러 계속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럼 나한테 유래하게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금이 이때보다 늘었죠. 가장 큰 수익 현재 가장 큰 수익입니다. 180달러 220달러에서 이제 40달러만 먹으면 다 먹는 거야. 그런데도 증거금은 높아졌어요. 그런 부분을 하루아침에 안 돼요. 옵션 매도는 한마디로 무슨 싸움이냐? 증거금 싸움입니다. 증거금. 이 증거금을 모르면 옵션 매도 힘들어요. 저와 공부하시면 이 증거금에 대해서 이걸 철저하게 공부해야 돼요. 시간만 나면 증거금 계산기 열어놓고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노란톡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커드 이용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균을 치면 공부할 수 있는 노란톡으로 안내됩니다. 그곳에 오셔서 전문가님 증거금이 뭐예요? 어떤 식으로 증거금을 활용해야 됩니까? 또 증권사는 어디 증권사가 증거금 계산기가 있습니까? 증거금 모르고도 매매할 수 있나요? 공부하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옵션 매도 한마디로 말하면 증거금 싸움입니다. 담보금 싸움 담보금 싸움 여기에 따라서 증거금에 따라서 담보금에 따라서 내 수익률이 바뀌는 겁니다. 올해 갑진년 2024년 첫 강의입니다. 주식시장이 안 좋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 선물 옵션 특히 옵션 매도시장은 시장이 좋든 나쁘든 전략만 잘 세우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 전략은 어떻게? 저와 함께 한번 공부해 보는 겁니다. 혼자 하시면 잘하시는 분들은 하겠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만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는 쉽습니다. 지금 모두 다 성공 투자하겠다고 큰 마음을 먹고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해 벽두부터 지금 곡소리가 많이 들려요. 저도 항상 저도 강조합니다. 주된 것은 주식이다. 그러나 주식만이 다는 아니다. 그 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옵션 매도다. 코스피 옵션도 좋습니다만 더 분산 투자 측면에서 해외 옵션 매도. 저와 공부하면 여러분들 2024년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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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